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의 외부 데이터 가족입니다. 데이터를 가져다 표시할 위치 B2셀이네요. B2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청약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액세스 바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안쪽에 지역별 청약 현황이라는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첫번째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청약 지역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두번째 전용 면적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청약 가능액, 그 다음 현재 예치금, 그 다음 무주택 기간을 순서대로 가져옵니다. 5개의 열을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청약 지역에 특별 또는 강역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할 열에서 청약 지역을 선택하시고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건에 포함하는 값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에다가 특별이라고 입력합니다. 특별, 한글 상태에서 특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또는 마찬가지로 포함하는 값을 선택하시고요. 두번째는 이제 조건이 광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고 그리고 무주택 기간입니다. 무주택 기간을 선택하신 다음 10 이상 크거나 같다 1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10이라고 입력하셔서 조건을 지정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정렬 순서에서 청약 지역을 선택합니다. 청약 지역을 내림차순하겠습니다. 두번째, 무주택 기간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다음을 클릭하시고 마침을 누르신 다음 표 형태로 가져오겠습니다. P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 P2셀부터 특별이라는 글자 또는 광역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데이터 안에서 무주택 기간이 10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져온 데이터를 범위로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범위로 변환 누르시면 메시지 상자가 보이실 거고요. 여기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고급 필터 문제인데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 고급 필터는 조건을 작성하시잖아요. 조건의 위치가 P34 라고 되어 있고요. 함수를 이용한다면 필드명은 사용자가 지정합니다. 조건이라고 임의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함수를 작성하시는데 대리전명의 진짜로 시작하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다면 등호 입력하시고 OAL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하는 글자가 진짜냐 진이라는 글자입니까?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레프트 가로 열고 대리전명에 있는 첫번째 데이터 B3을 선택하신 다음에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합니다. 가로 닫고요. 그 값이 진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거나 글자수, 글자수를 구하기 위해서 N이라는 함수를 넣습니다. L, E, N 그 다음 대리전명의 글자수가 3인 데이터 그럼 B3셀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렌에 대한 가로 닫고 글자수가 3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OAL에 대한 가로 닫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현재 예제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대리전명가 그 다음 9월 그 다음 10월 11월 12월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데이터를 추출할 위치는 B37셀입니다. 라고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이제는 데이터 안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고급 필터를 실행하실 건데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하면 B2부터 N31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 필터를 실행하시겠습니까? 라고 깜빡깜빡합니다. 범위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시고 조건 범위는 조건 아까 입력하셨던 B34부터 B35를 선택하시고 복사 위치는 B37부터 F37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대리지 전명이 세 글자이거나 세 글자가 아닌 데이터를 볼까요? 진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고급 필터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추출하는 작업을 해보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건부 서식입니다. B3부터 N31까지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쪽에 있는 제목행은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홈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등호가 필요합니다. 조건이 두 가지네요. 6월의 값이 6월의 평균보다 작고 ~~이고 AND 함수가 필요합니다. AND 가로 열고요. 6월의 값 6월달의 첫 번째 값은 H3에 있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H열이 있고 3, 4, 5, 6은 달라질 겁니다. 라고 3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평균보다 작다. 그러면 작다. 라고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AVERAGE 6월달에 전체 데이터를 넣습니다. 6월달 전체 데이터의 평균 값보다 작습니까? 신표 다시 한번 7월달이죠. 7월달 값이 있는 I3을 선택하되 3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작습니까? 마찬가지로 AVERAGE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7월에 해당한 데이터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습니다. AVERAGE에 대한 가로가 닫힌 거고요. 다시 한번 A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문제 봤더니 모두 만족하면 글꼴 스타일을 글꼴에 오셔서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색깔을 표준의 빨간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은 굵게 글꼴 색깔을 빨강 지정하시고 확인 조건부 서식의 조건과 서식을 지정하셨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입니다. 3번에 오셔서요.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 보호인데요. 워크시트 전체 셀에 대한 잠금을 해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과 열이 교체하는 셀을 선택하셔서 모든 셀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오셔서 보호 탭에 가셔서 잠금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5.3부터 오른쪽에 있는 5.3부터 5.3까지만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범위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하신 다음 보호 탭에서 이 부분만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 숨김을 체크하라고 되어 있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제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셀 서식은 허용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문제는 검토 탭에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 보호잖아요. 검토 탭에 가셔서 시트 보호를 선택하신 다음 잠긴 셀을 선택하고 잠기지 않은 셀을 선택하고 셀 서식은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세 가지 옵션은 체크하시고 암호는 넣지 않으니까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통합문서 보호를 클릭하셔서요. 워크시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구조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구조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번째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에 대한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기본작업 내용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약지역 표 1의 청약지역과 그 다음 표 2 오른쪽에 있는 청약지역 코드를 이용해서요. A3부터 A33 영역에다가 번호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청약번호는요. 청약지역에 따른 코드와 지역코드가 있어요. 오른쪽 표 위에서 찾겠죠. 서울, 부산은 AL, 기타강역시는 BL, 기타지역은 CL이라고 되어 있는 코드와 일련번호를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련번호는 수식에 입력된 행해번호에서 3을 빼가지고 예를 들어서 A4셀이라면 현재 수식을 작성한 행해번호는 4입니다. 4에서 3을 빼면 1이 되겠죠. 서울부산인 경우는 AL-1번 그 다음에 기타강역시는 AL- 수식이 O행이라면 BL-2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를 모두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서를 A4셀에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내가 오른쪽에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찾아올 지역코드와 그 다음 로우 함수를 통해서 행해번호를 가져올 행해 숫자값을 둘 다 연결해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A4셀에 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이 콜 C-O-N 네 C-O-N C-A-T-E N-A-T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연결해주는 함수이고요.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가조 연결하실 데이터는 청약 지역에 따른 지역코드를 가져옵니다. 함수는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시면 되는데요. VLOOKUP 함수 나는 내가 같은 행에 있는 지역코드를 청약 지역을 심표 오른쪽에 가서 지역코드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지역코드는 제목을 포함하셔도 되고요. 실제 서울 지역 서울 부산부터 기타 지역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표 E의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여기에서 범위 정한 첫 번째 청약 지역을 찾은 다음 우리는 두 번째 있는 지역코드의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E라고 입력하고 심표 정확하게 잃지 않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폴수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0 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심표 이제 지역코드를 가져왔어요. 거기에 하이픔이 필요합니다. 하이픔은 큰 따옴표 문 꺼서 하이픔 빼기 넣어주시고 심표 그 다음 현재 행의 번호를 구하기 해서 로란 함수를 열고 닫고 하시면 4라는 현재 행의 번호가 4니까 4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빼기 3을 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지역코드 빼기 그 다음 현재 행 번호에서 3을 뺀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작업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D4부터 D33 영역에다가 청약 가능액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고요. 표3을 이용해서 표3을 이용해서 청약 지역과 그 다음 위쪽에 있는 청약 지역과 전용 전용 면적을 이용해가지고 면적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합니다. 커서를 D4에 갖다 놓으시고요. 값을 찾아다 표시하는 인덱스와 매치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인덱스 먼저 첫 번째 범위는 실제 값만 넣으시면 되세요. 실제 청약 가능액이 있는 L10부터 O12 영역까지 선택하시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의 행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매치함수를 사용합니다. 매치 매치함수는 첫 번째 찾을 값은 같은 행에 있는 청약 지역을 신표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표 3에 있는 K10부터 K12에서 찾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 참조하는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신표 문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잃지 않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고 가로 닫으시면 인덱스 함수에 첫 번째 범위 넣었고 그 다음에 그 범위 안에 행의 위치를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했고요. 신표 매치 인덱스는 행 범위 행 열입니다. 열에 값이 필요합니다. 열도 마찬가지로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전용 면적 같은 행에 있는 C4의 전용 면적 면적 을 가지고 오른쪽 표에 갔더니 데이터가 오름 차순 되어 있습니다. 39부터 136까지 되어 있는 전용 면적 값을 범위 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한 영역은 항상 그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데이터가 오름 차순이 되어 있으면 보다 작음이라고 1이라고 넣습니다. 만약 내림 차순이 되어 있다면 마이너스 1을 넣는 거고요. 1이라고 넣으시고 매치에 대한 가로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고요. 얘는 배열 수식은 아니에요. 그냥 수식이에요. 엔터 누르시고요. 서울 지역 이면서 59니까 서울 지역 이면서 59는 첫 번째 행에 86을 넘진 않잖아요. 39 안에 300입니다. 라는 값이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16부터 L18 영역에 다가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평균을 구해서 무주택 평균이 5.7일 경우는 네모가 5개 있습니다.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문자를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L16 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우리는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어떤 문자를 반복 해서 표시 하겠습니다. R.D.P.T.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큰 따옴표 문 꺼서 한글 자음의 미음을 누르시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 검정색 네모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쭉 내렸더니 검정색 네모 마우스로 클릭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큰 따옴표 몇 개를 반복 할까요? 숫자를 물어봅니다. 그 숫자는 평균 값을 이용하고요. Average 함수를 이용하는데 AVERAGE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요. 그 다음 청약 지역에 해당한 청약 지역이 B4 부터 B33 영역 안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왼쪽에는 서울 부산 가 같습니까?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무주택에 대한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무주택 기간에 해당한 범위 F4부터 F33 까지 인가요?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서울 부산에 해당한 무주택 기간에 평균을 구했습니다. IF 에 대한 가로 닫고요. Average 에 대한 가로 닫고요. BFT 가로 닫습니다. 그래서 총 가로 3번이 닫히는 거죠. 그리고 배열 수식 이잖아요. Ctrl Shift Enter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는요. 표 1의 현재 예치금을 이용해서 표 5에 다가 비율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율을 구하는데 Frequency 함수하고요.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M22부터 M26까지 Frequency 함수가 나오면 배열 함수입니다. 범위를 지정해서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는 FR 까지만 입력하시면 Frequency 함수가 선택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 어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치금의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네 E4부터 E33까지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심표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은 뭘로 정할까요? 300부터 나와있는 L22부터 L26 영역의 기준을 가지고 값을 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요. 몇 가지만 하게 되면 분포도를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구한 값을 나누기 전체의 각 범위의 인원수를 구했는데 이걸 나누기 전체 인원수로 나누래요. 전체 인원수는 카운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운트 그럼 전체 현재 예치금 있는 데이터가 몇 건 인지 세어보기 위해서 224 부터 233 까지를 선택하시고요. 카운트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그 다음 문제 곱하기 100 100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100 그리고 이 예제도 배열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 입니다. 배열 수식을 완성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마무리 해주시면 네 이제 비율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 구요. 청약 가점 입니다. i 4 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비주얼 베이직 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삽입 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 합니다. public function fn 청약 가점 입력 받는 값은 무주택 기간 가 그 다음 부양 가족 수와 그 다음 가입 기간 입니다. 네 그 다음 청약 가점 은 fn 청약 가점 은 무주택 기간 곱하기 2 더하기 부양 가족 수 곱하기 5 더하기 가입 기간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으로 계산 하되 가입 기간 1년 이하 이면 조건을 또 주셔야 되겠네요. if 만약에 가입 기간 1년 미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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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거나 같다 1보다 작다면 1보다 작거나 같다면 2하니까 같다가 들어가야 되요. 작거나 같다면 fn 청약 가점 은 가입 기간 미달 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조금 전에 작성해 놓으셨던 fn 청약 가점 식을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 if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용자 정의함수에 대한 수식을 다 쓰셨다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은 닫으시고요. 커서를 i4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에 가셔서요. 범주 선택은 사용자 정의 그 다음에 함수 선택은 fn 청약 가점 이라고 함수 이름을 넣어주시고 선택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무주택 기간 클릭 그 다음에 부양 가족수 클릭 그 다음에 가입 기간 클릭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네 확인 네 얘는 계산돼서 났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가입기간이 1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가 한 건이었나 봐요. 여기만 가입기간 미달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과 계산 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클릭합니다. A2부터 E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까요? 라고 깜빡깜빡합니다. 네 범위는 수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한 다음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을 봤더니 G2셀부터 데이터가 피버 테이블 위치가 시작을 합니다. G2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피버 테이블을 배치하시는데요. 첫번째 청약지역 이라는 필드를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배치합니다. 그 다음 열에다가는 전용 면적을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현재 예치금을 갑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화면과 같이 피버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 작성된 피워 테이블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선택하시고 청약지역을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먼저 서울과 부산 광역시가 두 개만 해당이 되니까 서울특별시와 부산 광역시를 선택하고 두 개를 컨트롤 킥 눌러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그룹 1번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에 서울 신표 부산 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다시 서울과 부산을 뺀 나머지 데이터들 중에서 강주 강역시 그 다음에 대구 강역시 대전 강역시 울산 강역시 인천 강역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그룹 이름은 기타 강역시라고 넣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강원도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경기도 전라남도 제주 특별 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위쪽에 그룹 3이 만들어지시고요. 기타 지역 이라고 입력합니다. 청약지역을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작업은 하셨고요. 전용 면적 면적은 전용 면적은 합계 예치금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림차순 한다면 전용 면적에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합계 현재 예치금 에서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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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빈드 설정 설정 클릭 하셔서 표시 형식 태프를 클릭 하신 다음 숫자에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에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 그 피버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습하신 내용과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피버 테이블 내용이 같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맞다면 다음 작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의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표를 작성하시는 매크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먼저 비어있는 셀을 하나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데이터 표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서 국어와 수학 점수별 총점을 C5부터 L19 영역에 구하는 데이터 표고요. 실행하기 위해서 수식도 매크로에 기록하는, 기록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표를 작성하시려면 행과 열이 교차하는 B9셀에다가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수식은 Sun Product 함수를 통해서 G4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값과 반영 비율을 각각 곱해서 더한 수식입니다. B9셀에다가 그 수식을 살짝 보시고 입력하시면 돼요. 는 Sun Product라고 입력할까요? Sun Product라고 입력하시고요. 국어부터, 아 국어와 우리는 그 다음에, 네 국어와 수학만 들어가네요. 그래서 국어와, 네 국어부터 탐구까지 다 넣으셔도 되겠네요. 국어부터 탐구까지, 그래서 C4부터 F4, 심표, 그 다음 반영 비율이 있는 CO부터 탐구까지는 FO까지 선택하시고, 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수식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국어점수와 수학 점수만 반영해서 데이터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B9셀부터, 내가 작성한 수식부터 L19셀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표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라고 있습니다. 행에 입력된 셀은 어디다가 대입하겠습니까? 국어점수니까 C4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열에 입력된 셀은 수학 점수니까, 수학 점수가 있는 2, 4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국어의 점수에 따른 총점의 값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 점수에 따른 총점의 값이 달라지는 거를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매크로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현재 매크로 기록하는 작업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매크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나 도형을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예제선 도형입니다. 도형은 삽입 탭에 가시면 기본 도형 안에 빈 면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칸 정도에 가시면 빈 면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치가 I3부터 I3셀부터 시작해서 K5까지 드래그합니다. I3부터 K5 영역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은 먼저 텍스트를 입력하셔도 되고 매크로를 연결하셔도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하신 다음에 바로 데이터 표 실행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입력한 텍스트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에 갈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에서 가운데 텍스트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매크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 때 저처럼 움직이시면 이렇게 이동 복사가 뜹니다. 다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누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서 움직이지 않고 정확하게 누르시면 메뉴를 표시할 수 있고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데이터 표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의 총점 값을 다 한번 지워볼까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표 실행 버튼 누르시면 수식도 입력되면서 각각의 국어와 수학 점수에 따른 총점 값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수정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된 차트에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진달래 2020년 위쪽에 벚꽃 진달래 개나리가 있는데요. 진달래에 해당한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시는데 F3부터 G13까지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차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 2020년에 해당한 진달래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개나리 계열을 진달래 추가하셨는데 2020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진달래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2020년을 선택하시고 편집을 누르셔서 진달래죠. 진달래라고 우리는 이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벚꽃 개나리 진달래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개나리 계열을 선택하셔서요. 붉은색 계열을 선택하신 다음 영역형으로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영역형을 선택하시고 문제에 표시가 되어 있는 영역형 선택합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은 영역형에 대해서 변경한 후 도형 스타일을 우리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미세 효과의 빨간 강조 2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다음 벚꽃 계열을 선택하시고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벚꽃 계열에 전북 지역에만 강원 지역에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을 선택하신 다음에 강원을 선택하신 다음 위쪽에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위쪽을 선택하시면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벚꽃 4번입니다. 벚꽃 계열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완만한 선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선 스타일을 완만한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표식을 표식에 대한 것을 바꿀 건데요. 표식 옵션에 가셔서 마름모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마름모 두 번째 있는 걸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 기본 세로축의 눈금선 기본 세로축의 주 눈금선을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눈금선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레이아웃에 가셔서 기본 세로축, 세로 눈금선에 주 눈금선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가로축에 세로축 교차의 축 위치를 눈금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축에 아래쪽에 있는 가로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제가 화면을 살짝 올릴게요. 제 화면이 동영상 촬영하는 작업의 화면이 좀 작아서요. 아래쪽으로 올린 다음에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축 서식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 서식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가로축에 세로축 교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로축 교차의 축 위치를 눈금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금으로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문제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신 내용과 여러분의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하고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차트 수정 살펴보셨고요. 다음 기타 프로시저 문제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해서 프로시저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장 도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도서 등록 폼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 선택 그 다음 소장 도서 등록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요. 도서등록.쇼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폼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왼쪽에서 폼을 선택 도서등록 폼을 선택하시고 코드보기 갑니다. 개체에서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그 다음 도서분야 CMB 도서분야에다가 CMB 도서분야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로우 소스는 연결된 데이터는 J5부터 J12입니다. 라고 넣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폼 초기화 두 번째 구분을 표시하는 옵션 단추 중에서 국내서가 가장 국내서가 기본적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초기화 작업에 엔터 한번 누르셔서 추가할 건데요. OPT 국내서 선택될 수 있도록 는 초기화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조금 이따 하고요. 세 번째부터 할까요? 종료 버튼입니다. 종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한 후에 이렇게 메시지 상자로 표시한 후에 폼을 종료하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박스 그 다음에 NOW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NOW 함수 넣으시고요. 한 칸 띄우신 다음 폼을 종료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 상자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폼을 종료합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상자를 보여준 다음 폼을 닫도록 하기 위해서 UNLOAD B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시저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했을 때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의 표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준셀을 잡을까요? B4셀이 되겠고요. 연결된 행이 두 개에다가 바로 위쪽에 표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결된 행의 개수는 3개 6행부터 입력을 해야 하니까 더하기 3이 됩니다. 더하기 3이 되는 이유는 현재 기준부터 연결된 비어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된 행의 개수가 3개이고 나는 6행에 입력할 거니까 더하기 3을 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터 입력할 행의 위치는 I는 range B 4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행의 개수 loss count 한 다음 더하기 3을 하면 6행부터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셀즈 내가 구한 행의 2번은 B열이 되겠죠. 여기에 C&B 도서 분야를 입력할 거고요. B열은 도서 분야 세번째 구분은 내가 선택한 값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opt 국내서를 선택을 했다면 추룩값이라면 내가 하나를 선택한 값이 국내서라면 된 우리는 셀즈 i,3에다가 국내서라고 입력할 거고요. 만약에 외국서를 선택했다면 else if opt 외국서를 선택했다면 추룩값이라면 된 저희는 셀즈 i,3에다가 외국서라고 입력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것도 선택하지 않았다면 마지막에는요. 물론 세 번째가 선택이 되어 있겠지만 else 셀즈 i,3에다가는요. e,3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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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한 값을 입력할 거고요. 세일즈 I,5 다섯 번째 2열에 대해서는요. 2열은 구입 가격입니다. 구입 가격도 입력받은 값이에요. 근데 숫자이기 때문에 VAL 함수 이용하셔서요. TXT 구입 가격입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여섯 번째 열에 대해서 하나 둘 여섯 번째 열에 대해서는 저자명 마찬가지로 입력받은 저자명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일곱 번째는 출판사입니다. 여덟 번째는 출판연도입니다. 출판연도 출판연도 라고 넣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 나와있는 다른 옵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게 되어 있다면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개발도구 탭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요. 소장 도서 등록 버튼 누르면 폼이 나오는가 도서 분야에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 그 다음 국내서인지 외국서인지 사용자가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제목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가격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저자명 입력하시고요. 출판사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판년 또 입력하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미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시고요. 등록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종료 버튼 누르면 메시지 상자가 뜨는지 폼을 종료합니다. 라는 메시지 상자가 뜨는지 날짜, 시간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 버튼 누르시고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